안녕하세요 오스다스입니다. 오늘은 원쿠션 찬스볼 원쿠션 찬스볼 원쿠션 찬스볼 원쿠션 찬스볼 맨날 물을 뜯고 맨날 물 또 뜯네요 원쿠션 찬스볼 오늘 하루도 날 기대하게 만드는 고추는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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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쓸데없는 다른 걱정 따윈 생각하지 말기로 해 오늘은 우리 기다렸던 페이트날이야 손을 잡아줘 으쌰 왜 이렇게만 들어가면 이 나랑 그냥 웃어 웃어 눈 쿠션이랑 끌어치기는 인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찬색을 다 주면서 실수해 버리니까 항상 집니다 물 담으라고 요즘 예전에는 아주 짧은데 물 담으면 물 담으면 물 담으면 물 담으면 물 담으면 물 담으면 으쌰 이렇게 잘 되어서 으쌰 재미있습니다 너무 꾸신 찬송 안녕 고맙습니다 얼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는